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밑붓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거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이 시간 새틀에 도전하는 인생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30주차 2부 또 3부 강단 말씀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의 공통점은 결국 옛틀을 깨고 또 새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틀을 바꾸는 방법은 성경대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삶,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갱신시킬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의 옛틀이 발견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옛틀 걸림돌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도행정 9장에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을 비주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부했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 로마 교황, 로마 황제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도 물론 핍박자지만 예수 그리소를 그리소되지 못하도록 세례 요한이나 엘리아나 이르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종교로 만드는 자가 사실은 가장 큰 핍박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희생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소가 빠진 이런 수준과 마인드를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옛 틀을 깰 수도 없지만 세상의 틀은 더더욱 깰 수 없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전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 잘못된 열심과 올바른 열심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소 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소가 우리가 어떤 뜻이고 왜 예수만이 그리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소는 왜 반드시 예수만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만 말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소가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믿을수록 더 복음을 대적하고 오히려 모범적인 신자일수록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안타깝고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강대한 말씀처럼 잘못된 열심 인간의 의리를 강조했던 자들이 바로 바르세인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들은 가장 많이 구약 말씀을 어느 한 군데 딱 찔러도 어느 말씀인지 펼쳐서 알 정도로 구약에 능통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성취였던 그리소는 정작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리소만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소와 현장을 살리는 건데 이 바르세인 서기관들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우리 안에도 바르세인적인 서기관적인 율법적인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또 3부 때 김철현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나만의 저울이 있습니다 거기다 상대방을 올려놓고 뭐가 모자르다 미달이다 내 나름대로 율법적인 잣대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정제를 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종교적인 예틀과 율법적인 요소가 많고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바탕을 둔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경험과 지식과 야망과 생각들이 너무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예틀이 복음을 손상시키고 예수 그리소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나의 옛 틀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독교가 계독교가 되고 성경이 똥경이 되어버린 성평신도로 오히려 병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우리 개인을 넘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도전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자고 사는 인분 제조기도 아니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불신자의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골레소서 1자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열심히 교의당 다니는 신앙 그냥 절간이나 성당 다니는 그런 열심을 갖고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 생활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비밀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대기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절대의 제자로 우리 개인 성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서러운 인생을 살던 때의 우리의 옛 틀, 옛 체질, 옛 습관들이 이전에 보고만 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편의점을 지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이 세븐일레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일본 브랜드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편의점을 지나갈 때 그리고 요즘은 참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커피 전문점 다방하면 다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상에 올라온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실은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생기면서 그 당시 굉장히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편의점도 처음 생겨날 때 의견이 좀 많이 분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24시 정상영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시대 자체가 직업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의 영역이 달라진 겁니다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활용품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편의점의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해도 오히려 그 편리함하고 맞바꾼 거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조금 내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편리하다면 그 편의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븐일레븐의 현 회장이었던 스지키 도시 호미 씨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유연한 두뇌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상식을 버리라 아무도 하지 못한 일에 과감히 도전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틀, 세틀 이야기 나올 때마다 편의점 생각이 납니다 먼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라? 상식부터 버리라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는 예틀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세틀을 갖추어지는 연속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도 틀을 깨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마인드와 또 새로운 습관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오로지 나 중심에 인간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의의가 되었고 우리의 열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의로워서도 더 열심을 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축복의 시간표에 들어와 있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심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트를 갖추는 도전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도 나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쓰심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커튼을 제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죄를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의 피를 들고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한 속제함이 되지 않습니다 속제함을 받아도 그 다음에 죄 지으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영원한 속제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정도로 과거 현재를 넘어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보다 살 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바로 회복되어지는 개시의 시간표 속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고 마음껏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인 수치나 패배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을 맛보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신히 땅의 것 바라보고 불신자의 꼬북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본문 21절에 마음과 양심이 씻겨진 자입니다 이미 세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 마음과 양심이 전에는 종교와 율법, 기복, 인본주의로 더럽혀져 있었다면 예수 피로 마음과 양심이 다 씻김을 받았고 이제는 빌리포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 우리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맑은 물로 세순받은 새 사람임을 깨닫고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새 틀을 갖추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옛 틀을 깨는 도전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거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바로 예수를 예수님을 세례유안이나 엘리아나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나로 알고 신화생활하는 사람들 바리세인 서기관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막는 종교인들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뻔합니다 내 소원과 문제 해결입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방식이 인간의 의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스스로 바른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인간도 바른 의의를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이사야 64자 육재로 나와있지만 인간의 의는 누더기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얻은 자만이 예수와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인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들과 같은 습관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가운데 사실 그리스도 외의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그 얘가 사실 기도하면서도 자꾸 많은 대책을 세우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인본주의 쓰고 말씀 보면서도 뭔가 내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열심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 보니 컨디션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확신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캠프를 다녀오면서 그 현장 속에서 또 뭘 많이 보게 되면 힌두교형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나라 자체가 90% 힌두교 이슬람 문화권에 있다 보니 어느 것이 우상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인지 전혀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문화, 그 흐름 속의 공기처럼 흡수되어 있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너무도 많은 다원주의 또 오직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사상보다는 막연한 종교적인 율법적인 체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만 있는 우리도 체질이 쉽게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언약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의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그 길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가 뭐면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뭘 자꾸 그렇게 모이고 훈련을 받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오늘날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무교회 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또 교회 분열 시대로 교회 분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예배 없어지고 금예배 없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지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교회 쇼핑하듯이 좋은 교회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좋은 말씀 한 번 듣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계좌에 헌금 자동 이치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고 함께 훈련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전두회로 모이고 또 여름 기간의 기간들마다 슈련회와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전두회에서 또 섬기던 고인의 기간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전두회에서 함께 하면서 끝까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장례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처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 개의 복음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그때와 그곳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틀, 세 습관은 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이려면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세 틀이 뭐냐 바로 개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위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언약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의미의 인만웰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인만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원니스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가 하나님 앞에 1대1과의 관계라면 인만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상대방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모이기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 틀에서 벗어나서 세 틀에 도전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세 개의 복음화를 위한 것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도 마지막 구원을 받고 이 땅의 2, 3, 7 선교 언약 또 세 개의 복음화 완성되어진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이 그날 바로 예수 제림의 날 세 개의 복음화 우주 종말의 시간표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말세 지말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여러분의 옛 틀을 깨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제 오늘부터 제 22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랩런트들을 1,1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우리 예원의 해외 성교사님과 해외 랩런트들이 16개국에서 147명이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자 시대시대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도전을 했던 자들이 일곱 랩런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랩런트 뒤에는 반드시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이 랩런트를 바라보는 부모 세대의 양육의 틀이 바뀌어지고 그 부모의 틀이 바뀌어질 때 그 가문과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종 들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반면 제사장 엘리의 자녀인 홈리아 비니아스 타락했고 방탕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블레스카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에 뺏기고 또 전쟁터에서 전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내 개인의 틀을 바꾸냐에 따라 내 자녀의 양육의 틀을 바꾸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세가 이렇게 좌우가 되어집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랩런트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예트를 깨고 도전하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맡기시고 또 이 시대를 회복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나에게 남아있는 이 틀을 주님께 물어보시고 또 그 부분을 발견하고 또 삼오직의 비밀을 통하여서 그 부분에 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사도바울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믿음의 용사되시기를 또 믿음의 무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